음악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보의 쉬운 영어 고치면서 쑥쑥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할 문장은요 한국 성인 학생들이 말할 때 정말 자주 틀리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류의 오류를 만나게 될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We talk each other 굉장히 간단한 문장인데요 여러분 오류가 어디에 있는지 컬렉션 해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문장은요 전치사 활용 오류 구문으로 Talked each other에서 Talked 다음에 to라는 전치사가 빠져 있어서 좀 어색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이야기했어요 이런 의미로 쓰고 싶었던 건데요 주로 우리는 We are talking about the big issue We are talking about Talking about 이런 그 talk about 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talk to talk with 이런 to와 with와 연결되는 이런 토크 구문은 덜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를 빼고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합니다 자 투를 넣고 또 과거 동사로 고쳐보면요 We talked to each other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We talked to each other We talked to each other We talked to each other 자 아시겠죠? 자 원어민 교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Be sure to include the preposition to 전치사 preposition이죠 전치사 to를 포함하는 거를 잊지 마세요 Be sure to include the preposition to If the action is completed use the past tense form talked 그렇죠? 어떤 액션이 완전히 끝났을 때 종료됐을 때는 과거 시제 past tense form을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지적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얘기를 할 때는 과거 동사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고요 We talked 한 다음에 to를 삽입해서 We talked to each other We talked to each other 이 표현 우리 꼭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자 조화 다섯 번만 다시 연습해보죠 to 삽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We talked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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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문장 한번 고쳐보고요 두 번째 오류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ost of children don't play outside 다시 한번요 Most of children don't play outside 자 이렇게 most 다음에 of를 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붙여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most of children most of children most of people 뭐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대부분의 어린이들 이런 의미인데 굉장히 불특정한 children을 나타낼 때는 of 없이 전치사 of 없이 most children으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뭐라고요? most children of를 빼셔야 한다고요 그렇죠? most of를 꼭 쓰고 싶을 때는 뒤에 특정한 대상이 와야 해요 예를 들면 most of the children 이라든가 the people 이라든가 the group 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특정한 어떤 그 지칭하는 그런 특정한 어떤 명사가 특정한 어떤 그룹을 갖고 있는 경우는 most of를 쓰지만 이렇게 불특정한 그렇게 그런 경우에는 of를 빼시고 most children don't play outside most children don't play outside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밖에서 놀지 않아요 요즘 너무 안에서 실내에서 많이 놀죠 그렇죠? most children don't play outside 이렇게 어떤 특정한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of를 쏙 빼시고 하셔야 합니다 원어민 교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use most to refer to a quantity of an unspecific group 그렇죠? most는 refer to a quantity of an unspecific group 특정하지 않은 그런 그룹의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most를 써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완전히 익숙하게 될 때까지 저와 다섯 분만 연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를 쏙 빼시고요 most children 요거 주목하시고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전치사 활용 오류에 관한 문장을 고쳐서 첫 번째는 we talk to each other to를 삽입하는 거 이번에는 잊지 마시고요 we talk to each other 그리고 most of가 아니고 most children don't play outside most children don't play outside 이렇게 두 가지 연습해 보았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문장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everyone